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양구수박이 이번 주부터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크기와 당도 모두 일반 수박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근 기자입니다.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양구수박이 탐스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게는 보통 13에서 17kg까지 나가 어른도 들기 쉽지 않을 정도로 묵직합니다. 수박의 생명인 당도는 13브릭스로 다른 수박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구수박은 지난해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할 정도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40여 농가가 90헥타에서 70억 원을 벌어들였고 소득액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황이 좋아 다음 주 본격 출하되면 높은 값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수박은 막바지 수확에 들어갔지만 양구 수박은 이제 수확계에 접어들어 농가 소득증 대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구구는 수박을 복합영농에 적합하다고 보고 명품 수박 생산에 본격 나섰습니다. 스프링쿨러, 자동개 폐기 등 시설 개선,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전국 제1의 최고 품질 양구 수박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양구구 남면 도촌의 주민들은 양구 수박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28일 하루 수박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